올해를 빛낸 최고의 선수와 전설로 남을 영국을 선택한다. 2019 바둑TV 어워즈. 영화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준 영국의 향연과 더 열정적이고 치열했던 선수를 여러분의 선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 믿고 본다. 존재감 넘쳐 항상. 복부적인 아우라 발산. 명물허전. 존재감 1위는. 두 번째 부문. 꽃길만 걷기는 유망주 격상. 2020년이 더 기대되는 슈퍼루키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세 번째 부문. 갑자기 분위기 우승. 역시 최정상. 넘사벽 활약으로 안방 원픽 받을 탑랭커 바로 나. 마지막 부문. 너만 보인단 말이야 변신이 환상. 새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최고의 멋쟁이는. 지금 바로 바둑TV 홈페이지에서 부문별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와 대국에 투표해 주세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2019 바둑TV 어워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